teri읍 백도어해 백도어 속고보는 롯데님 감사합니다 봐봐 어? 저 저 저 가지말지 저 저 저 저 저 미련한 계집 어? 가지말지 저거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 짜식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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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1번 제발 야야야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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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 랜턴 랜턴 예예예 그렇지 아 나이스 쿼 수고하세요 오케잇 굿샷 수고하세요 이리로 도망가야지 으으에에엡 흐핏오호 아 따라온다 알리스타 아 아하이 저저저저 따라온다 따라와 아 큰일인데 도망가야지 빨리 따라와 따라와 저걸 따라온다 타워한테 한방만 맞는 길로 가야돼 살수의 길이라고 해서 타워한테 안맞는 길이 있거든요 보세요 일로 가면 안맞아요 이게 살수의 길이라고 해서 아싸 보이시죠 은신상태에요 안보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살수죠 어어 나이스입니다 굿샷 좋아 이걸 이제 먹자 먹다가 죽는건 아니겠지 야토가 위로 갔으니까 어 내가 죽을 이유는 없잖아 세개 아 두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됐다 왕기했음이야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어 왕기했음이야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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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하하하하 아 죽었네요 알리스타에게 죽었네요 그래도 뭐 이거 스타한테 죽으니까 어 기분은 좋네요 어 내가 유명하신 사람한테 이거 죽었구만 아 그래도 기분은 좋구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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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